오늘의 오트밀 토핑은 서양배입니다.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르는 도중에 맛이 너무 궁금해서 한입을 먼저 먹어봤는데 저는 서양배가 엄청 맛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생긴 것도 좀 맛이 없게 생겨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그냥 사봤는데 괜찮던데요? 아삭아삭한 색감이 없기는 한데 엄청 달아서 오트밀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번주에 포스터를 팔고 있던 학교 광장에서 오늘은 식물을 팔고 있었어요. 분유질도 꽤 긴 편이에요. 택배다!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던 도티가 이쯤입니다. 영국을 보고 나서 거의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이제 내일은 부츠를 신고 노출해야지 고마워 고마워